글로벌 해양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2023 부산 해양금융위크가 오늘 오전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행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개최해오던 해양금융행사를 통합한 것으로 글로벌 해양금융산업의 중심 부산을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펼쳐집니다. 마지막 날에 열리는 한국선박금융포럼에서는 해운 시장과 탈탄소화 도전, 대한민국과 세계의 선박금융 세션이 진행되며 해운 시장의 전망도 함께 논의됩니다.